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1과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대화 1 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조업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잘 됐네요. 제조업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어요? 취업 기간은 3년인데 재계약을 하면 최대 1년 10개월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대화 2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신청했는데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시험에는 듣기하고 읽기만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시험은 모두 몇 문제예요? 각각 25문제씩 나와요. 몇 점을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2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이 넘은 사람 중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52과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대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 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근무시간이요. 계약서에 있는 근무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근무시간에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이 많을 때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화 2 이반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고요.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아,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왔어요. 어디에서 일하실 예정이시죠? 가구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3년 계약이시네요. 비자랑 서류 확인되셨고요. 여기에 손가락 대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카메라 보세요. 대화 2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들어오신 후 90일 이내에 일하시는 곳 근처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는 여권과 사진 2장 그리고 일하고 계신 곳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데는 3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신 경우에도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 상해보험 들었어요? 응? 당연하지. 너도 들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거든. 그래요? 전 산재보험이 있어서 상해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상해보험은 업무 외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해.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대화 2 작업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혹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3일 전에 작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많이 다치셨겠네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사고 난 후에 빨리 수술을 받아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당시에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신청서 한 부 작성해 주시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55과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대화 1 이반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건 각종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 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반 씨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그렇군요. 다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마워요. 대화 2 칸 씨,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네. 일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을 했어요. 그러게요. 곧 명절이라서 그런지 일이 몰리네요. 그래도 야근 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으니까 이번 달은 부자 되겠어요. 네. 휴일에는 좀 쉬세요.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럴게요. 고마워요. 대화 1 이반,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 봐. 그래야겠다.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 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 4일 정도 쓰는 편이야. 대화 2 병가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병가라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 네.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수술이요? 그럼 심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병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병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잘 읽어보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세요. 57과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대화 1 아딧, 너 회사 옮길 거라며? 무슨 일 있어?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장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 응. 한 달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대화 2 아버지가 지난달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 정말? 이젠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아무래도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많겠다. 고향에 가게 되면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회사가 한창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그렇겠다. 그래도 사장님께 한번 이야기해 봐. 58과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대화 1 투안 씨, 계약 연장했어요? 네. 지난달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했어요. 그래요? 재계약을 하면 체류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래요. 따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연장 허가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네.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용지원센터에 가보려고 해요. 대화 2 흥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이던데요?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정말이요?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그럼 흥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은 먹으면 될 것 같다고 해요. 정말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